도연 씨도 안 쓰네요. 왜 안 씨네? 김동현이도 과학 안 써도 돼. 안 써도 돼.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, 머릿속에. 쓰셨네, 쓰셨네. 왜냐면 이거 얘기하는데 두 분이 눈이 마주쳤는데 동현 씨와 도연 씨예요. 이름은 좀 비슷하네요. 이름도 비슷해. 동현, 도연. 자, 이렇게 앞뒤 가사 다 드렸습니다. 해리 바스 보여주십시오. 해리의 바스반 오픈! 뒤에 바보는 맞아. 뒤에 바보. 바보야 난. 바보야 난. 왜냐면 내가 난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맘이라고 또 적었고 바보라 나. 바보라 나. 바보라 나. 그러니까 사실. 이것만큼 확실하다 하는 거 있으면 재미있었어.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한 글자가 들어가야 되면 뭐 여기 뭐 또. 사랑에 속고 또. 사랑에 속고도. 속고도. 뭐 이맘때면 이제. 물어봐야죠. 물어봐야죠. 이 음식. 푸드연구소 우리 나래 양의 음식을 듣고 어려웠습니다. 다시 듣기를 쓰냐 안 쓰냐.